오늘 그분을 위해 공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중간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다 상대적이에요 다 나름 힘들어요 다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 나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작게 많이 싸우고 근데 주님께서야 우리가 그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제가 지난번 소유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났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쓰나미가 나와요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? 근데 그때야 주님이 오늘 쏘아 나아오게 그래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해주세요 아멘 아멘 це 맘 눈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지 보리라 주님 아래 나 주님 아래 나 주님 아래 난 또 아래 주님의 능력 성장 파도를 잔잔하게 다 찬찬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지 보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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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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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